아 진짜 너무한다 아 참 자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액 왕축 또 나왔네 왕축 많으니까 또 나올거야 이거 앙갓푼도 버리 앙갓푼도 버릴라 그랬어 앙갓푸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으악! 꼽돈! 니놈 뼛속까지 얼려주...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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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! 임무를 내려주셨단... 흠흠어요! 맥주 한재홉! Sheesh! 법규를 준수하십시오 전장으로! 아휴, 뭘... 잠깐만... 아이, 진짜 이것들이 미쳤나! 안 갚으면 포카드야! 안 갚으면 포카드야! 아, 뭐 써야지 뭐 쓰는데... 내 인내심을 시험하는 거야... 아이, 너무나, 너무나... 얘를 또, 얘를 또 큰아들로 키우는 거야? 자, 그럼 얘를! 뭘 제거할까요? 각오해를 정리할까요? 아니면 명치로 갈까요? 명치 가지 뭐! 아이, 공격력이 1일이 밖에도 돼? 가입구가 없으니, 1일 가지고, 씨끼들... 망자를 불렀는가... 그렇지! 야! 아이, 큰아들을 한번 키우지! 나쁘지 않아? 아,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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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러냐... 하하하하... 작은아들 등장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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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... 하하하하... 아, 이거 수액 안 갖고만 계속하는 거야? 수액 하나 더 버려? 아유, 수액도 내버려... 아유, 내버려 내버려, 씨... 그 다음에... 자, 4. 어둠의 이교도를 제거할까? 일단 제거, 이거 하면 턴 바뀌지? 아, 턴 바뀌니까, 잠깐만. 이교도를 제거를 요걸 하고 이교도도 정리하고 얘도, 아! 얘도 정리하고 정리해놓고 여러분은 갖다 놨어. 맨에, 저쪽 맨 왼쪽 아니, 사무실에 있어. 상룡이 사무초 자리에 있어. 무엇을 해야 하나? 9, 6? 9, 6? 아... 수액 4마리 다 꿇어 박아야돼. 10, 6? わぁ하고 1, 6? 2, 6? 2, 7? 2, 6? 2, 7? 3, 9? 마지막 경고입니다. 마지막 경고입니다. 마지막 경고. 안 그래! 니 철은 틀렸다. 다 쓰고 명치 때렸어야 되는데 이걸 못써야 돼 야 이제 카드 좋은 거 나와야 돼 나 아 씨 정리해야지 뭐 쩝돈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법규를 준수하십시오 망자를 불렀난다 고통의 나를 부른다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흐흐흐 명치라도 때려야지 뭐 내가 봐줄수도 있어 봐줄수도 있어 봐줄수도 있어 이거 봐 이거 봐 안 빠지는구나 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iiii 야 여 으흐흐흐흐흐흐F ㅎㅎㅎ 야 야 카드 정리 좀 싹 해봐 좀 정리, 정리를 해야지 정리 좀 해봐 한번만 정리해봐 야! 야! 잠깐만 정리해야지!!! 으어응 흐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흐허허허허허 흐흐흐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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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서! 그 상대는 켈투잔! 드디어 박락권 명예롭게 싸우리라 그럼 나는 신성화! 악랄한 주문으로 싸워주지 신성한 지구있자 이거 아니야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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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뽑으면 돼 잘 뽑으면 돼 잘 뽑으면 돼 괜찮아 잘 뽑으면 돼 잘 뽑으면 돼 아 아 아 아 아 아 하... 하... 진짜... 아! 스웩! 왕축! 어? 스웩 왕축! 약속의 유코! 오! 오! 오오! 잠깐만! 어? 나 인내심을 시험하는군! 아아... 하아... 망자를 불렀네... 아구, 이런걸 또... 얼리고 시고 그래대요... 어어... 스웩이 두려워... 스웩이 두려워... 스웩이 두려워... 스웩 하나 내고 스웩을 하나 내고 신병 까고 이렇게 갑시다 얘를 안 죽이면 되니까 영치 이제 달리면 되니까 오 스웩이 그냥 오 스웩이 그냥 오 스웩이 그냥 오 스웩이 그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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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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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법규... 그럼 코스트가 딱 맞죠? 법규를 준수하십시오. 이걸로... 명치라도 까야되나? 아... 아... 다 정리를... 다 정리를... 다 정리를... 그러면... 봅시다. 3... 3... 5... 다 되네요. 일단 예로... 그 다음에... 6... 7... 제일 센 애를... 오... 잠깐만... 수액? 수액 왕축왕축? 수액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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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완전... 완전 큰아들? 개 큰아들? 그냥... 2... 2... 5... 4... 수액... 2... 2... 1... 3... 카드 너 다 썼지 이제... 1... 참... 2... 내고 낼꺼 다 내고 낼꺼 다 내고 낼꺼 다 내고 낼꺼 다 내고 얘한테 걸고 아니지! 아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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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턴 얘한테 걸고 때렸어야 되는데 더 많이 때릴수도 있으니까 얘한테 걸고 때렸어야 되는데 한 장이라도 더 봐야되는데 뭐냐 큰아들 큰아들 큰아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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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라졌어요 리치 왕을 위하여 망자를 불러낸다. 임무를 내려주십시오. 태양 생활을 정화해야만. 정리를. 잠깐만요. 이거 꽤 데미지 나올 것 같은데. 정리가 아니라 10. 18. 20. 22. 그 다음에. 얘로 공격할 수도 있잖아. 1. 23. 얘는 7. 카드 없지. 코스트. 어. 에이. 근데 이거. 이게 안. 이거 안 되겠는데. 정리.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. 정리야. 뺏기고 끝나네. 정리를 잘 해봅시다. 체력이 없는. 이걸로 없앨까. 바꿔주나. 아니면 어떻게. 정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은데. 유령기사를. 요거로. 8. 5로. 남기고. 남기고. 그 다음에. 근데 그래도 어차피 뺏기면은. 아니다. 요걸로. 아니지. 요걸로. 뭘 명치 쳐서 킬각이야. 이게. 8이고. 8이고. 이게. 3이면. 끝나는데. 일단. 정리할건. 정리해야되는데. 8으로 치는거. 아닌거 같은데. 아. 살려야지. 그나마 희망이 있는데. 어떻게든. 그러면은. 잠깐만. 14. 에이. 답이 없네. 그 하수인은. 다음판에 준비될거야. 명치를. 이 두개로. 이 두개로. 그냥. 정리를 하고. 어쩔수없네. 어. 이거 안되네. 아. 이러면은. 선택을 해야되는데. 이걸로. 답이 없네. 아이씨. 근데 어차피. 6, 8. 둘중에 하나가. 없으면은. 답이 없어요. 어차피. 이거 살려놓으면은. 게임은 끝나는거고. 어?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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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래도 어차피. 끝났네. 그래도 어차피. 이거. 뺏기면. 끝나잖아. 이걸로. 일단은. 해보곤하고. 아. 어차피 안되네. 귀요. 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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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로. 먹어둬. 8.1로. 먹고. 뭔가 해봤어야 되네. 이걸로. 먹었어야되네. 너무 못한다 그지? 훈수 훈수 훈수충들이 잘못한 부분에서 거기서 망했어 팬클럽 채팅하면 달라질 것 같애? 팬클럽들은 팬클럽들은 카스턴을 잘하나? 아 저거 무작이야? 아니 무작이야? 어? 내가 못하는 거는 뭐 다들 인정하는 바이고 훈수를 믿고 했는데 무작이야? 무작이 아닐걸? 무작이야? 진짜? 무작이야? 운빨인데 팔만 골라간다고? 와 웃어 그 상대는 켈투자 훠헣 드디어 밤늦고 여유롭게 싸우리라 나 마음대로 안했어 채팅장 보고했어 니 말을 안들었다고 내 마음대로 했다고 착각하지마 선생님 요기 한 2천명의 선생님이 있다고 내가 네 말을 안들었다고 어? 내 마음대로 했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안 보이시다 니 말을 안본 것 뿐이야 안 갚으면 두 장 더블 또 아 니 말을 안듣고 다른 사람 걸어본거야 니 말이 잘 안보였던 것 뿐이야 차라리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은 왜 말을 안듣냐 하면은 왜 마음대로 하냐 차라리 마음대로 해라 그냥 할게 그냥 봐 그냥 봐 어떻게 하겠어 언젠간 깨겠지 동전 놓고 하는 게임도 아니고 100원짜리 쌓아놓고 하는 게임도 아니고 언젠간 깨겠지 뭐 채팅 안 보지하도 혼수저도 네 말만 안 보고 다른 사람들 건 다 봐 동파거사님 감사합니다 네 말만 안 보는 것 뿐이야 미안해 네 말 안 봐서 뭐 이래 수액이 또 얼마나 있길래 나 인내심을 시험하는 거야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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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액으로 도배하자 수액으로 도배하자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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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는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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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에게 일종하기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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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네 나쁜놈 양가품 춘수 안보고 한번 해보지 아 아 뒤줄지 모르니까 까고 그 다음에 양이 칠 아 그 다음에 까지 지금 다가가 lich 그들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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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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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진짜... 진짜... 카드... 니네 진짜 인간적으로 너 카드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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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. 터키 пог proportion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았 Hold up 손 넘었지 아니 실안하게 нет 이렇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